오늘 이시카르의 문장은요. 바로..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일본어 주치의 Dr. Yom이에요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방해드릴 문장은요. 짜자잔! 네, 우리 어디 가서 차나 한장해요? 네, 이 표현입니다. 음, 왠지 헌팅 멘트 같죠? 네, 자, 일본에 가서 여행 다니다가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네요. 도콕가데 오차데모 심아쇼. 네, 이렇게 말해보세요. 도콕가데, 이거는 어딘가에서 어디서 라는 뜻이고요. 오차데모 심아쇼. 네, 이 부분은요. 원래 오차 오쓰르, 오차쓰르 라는 말이 있는데요. 이거는 누군가와 함께 같이 차를 마신다 라는 뜻인데, 뭐 즐거운 티타임을 가지다 라는 뜻이죠. 네, 오차 데모, 데모는 모모라도 라는 뜻이고요. 심아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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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뭐뭐 합시다 라는 뜻입니다. 네, 조금 더 뭐 조심스럽게 권유하고 싶을 때는 심아쇼? 심아쇼? 뭐뭐 하지 않을래요?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? 이런 표현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차 데모 심아쇼? 오차 데모 심아쇼? 네,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처음 말을 거는 사람한테는 아, 실례지만 이렇게 말해야겠죠? 괜찮으시면 좋았다 라. 네, 여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실례지만 좋았다 라. 오차 데모 심아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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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